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다 범행으로 이어진 건데요. 지난 2월 영화 살해죄가 폐지돼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5일 이곳에서 20대 여성이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여성의 말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선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아기가 울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성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성은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울자 질식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 법정 최고 형량이 살인죄보다 낮은 영화 살해죄가 지난 2월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청주에서 일어난 신생아 유기사건과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화 시신사건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영화 살해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여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충주시청 광장정비공사가 마무리돼 전면 개방됐습니다. 충주시는 광장안전보강공사 뒤 잔디를 심고 화강석 관석을 설치해 보행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사로 비상상황에 차량이 진입 출입할 수 있게 됐고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충주시청 지하주차장은 전처럼 유료로 민원동과 의회동 앞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음성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합니다. 음성군은 최근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2044년까지의 미래 기본 전략과 2029년까지 추진할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음성군은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음성군만의 특화된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방급자 수가 어제 기준 9만 5천 3백여 명으로 1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양군 인구 2만 7천여 명의 3배 수준인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역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최근 버스 정류장과 공원, 체육시설, 경로당 등 공공시설 28곳에 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 기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이 696곳으로 늘었는데요. 제천시는 이달 말 정식 개관할 제천 예술의 전당에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